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양념장 고춧가루 닭다면ulos 해서 국문도 대단하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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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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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코코 고춧가루 수빈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! 잘 먹겠습니다. 보이로 구워하게 해주세요. 되면 넣어주세요. 잘 먹어줍니다. 이제 조금 전혀가 줍니다. 다 먹으니 잘 먹으니 준비해요. 와주세요. 골고루 이렇게 잘해준다 공이 생긴게 계속... , 그냥 그러면, , 계속... , , , , , , , , 반찬을 못 먹으려고요 이렇게 먹으면 되요 저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보러가 오늘의 욕심은 오늘의 반찬을 즐기고 이제는 정말로 먹으러 왔습니다 수건은 수건은 저는 수건은 수건이